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배로 변한 섬에 대한 벽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옛날 옛날 가슬불 시대에 예루성자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가다가 폭풍이 불어 배가 파손이 되자 예루성자는 부서진 배조각으로 땜복을 만들어 그걸 지어가지고 겨우 어떤 작은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성자는 그 섬에서 일념으로 관샘보살의 명호를 측명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측명 소리를 듣고 있던 섬 지키는 용이 예루성자의 깊은 심심에 간동되어 섬을 배로 변하게 하여 예루성자를 태우고 험한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게 하였다 합니다. 실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의 힘은 이와 같이 섬을 만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연불이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무관샘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서가무니불 이렇게 하는 것이 연불입니다. 가석불은 인간의 수명이 2만 세대의 이 세상에 나타나서 정각을 이룬 석가무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이며 과거 실불의 한 분입니다. 예루성자란 말은 예루는 예루향, 예루과 그런 것을 가르치는 말인데 이는 모두 소승불교에서 수도하여 깨달음을 얻어가는 성불해 나가는 그 단계의 풍계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성자란 예루의 풍계를 얻은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갔을 때 절 벽에 무슨 섬이 배처럼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는 그림을 보면 아, 이게 바로 예루성자의 고사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겁니다. 오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젊을 때는 말도 참 잘하고 발음도 똑똑했는데 나이가 90이 넘으니까 좀 말도 흐리고 좀 어둔해졌습니다. 그러나 뜻은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듣는 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